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마친 서욱 장관은 국방개혁 2.0과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점검 회의를 주관해 올해 추진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서욱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국방개혁 2.0 추진이 2년 경과한 시점에서 과제별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육군 2사단과 34단을 해체하는 등 각 군별로 부대 구조를 정예화하고 있고 예비전력 정예화와 병 복무 기간 단축 등을 계획대로 추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 봉급 인상과 장병 휴대전화 사용 등을 통해 장병들의 복무 의혹을 고취시켰고 신속시범 획득 사업 등 방위 사업 개혁을 통해 혁신적인 방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대대급 이상 270여 개의 부대 개편을 통해 임무 수행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3군단과 8군단의 통합 개편에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만 5천여 명의 상비병력을 감축하면서 예비전력을 보강하고 여군 비중을 확대해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마트 국방혁신과 관련해서는 내년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스마트 국방혁신 종합추진 계획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